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뉴스입니다. 담을 넘은 무장강도를 집주인이 총격 대응에 쫓아낸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오늘 사건 발생 위치와 함께 구체적인 추가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연이어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말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토요일 주택으로 침입한 무장강도 용의자들을 공개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고 3명, 집 안으로 침입한 2명 외에 밖에서 대기한 또 한 명의 공범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안에 침입한 2명 중 한 명은 집주인이 총을 꺼내 대응하자 공범이 타고 있던 짙은색 세단을 타고 달아났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미처 차에 타지 못하고 발로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한 이곳 행콕박 지역 주택가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연이은 강력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한인타운 웨스턴가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져 있는 곳. 9월에는 바로 인근 지역 고급 콘도에서 한인타운 보석상 업주가 10만 달러어치를 털리기도 했고 8월 이후 지금까지 벌써 4건이나 무장강도 사건이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범행 대상과 수법도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위층이 사는 고급 주택가, 집에 돌아오는 사람을 노렸고 담장과 게이트를 뚫고 진입하면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LAPD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한인타운이 포함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강절도 사건은 728건으로 지난해보다 3.3%, 2021년과 비교해서는 무려 34.8%나 급증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침투하고 있고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는 상황. 연말이 다가오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